이번 영상에서는 Adobe Color CC라고 하는 디자인 도구의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이고요. 여러분이 어떤 디자인 같은 것들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색상들을 쓰게 되는데 단색으로 디자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색상과 색상들 간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. 바로 그러한 관계를 여러분이 쉽게 지정하고 또 다른 사람이 만든 좋은 세트를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구가 Adobe Color CC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웹사이트로 접속을 하셔서 color.odob.com으로 접속하시면 이렇게 접속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래서 위쪽에 보면 크게 세 개의 탭들이 있고요. 만들기는 자기가 직접 컬러셋을 만드는 겁니다. 그리고 탐색은 다른 사람이 만든 컬러셋을 여러분이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. 내 테마는 자신이 만들었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보관하는 곳이 내 테마입니다. 그래서 우선 만들기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면 여기 보시면 색상 규칙이라고 해서 유사, 단색, 삼각형, 보색 이렇게 있고요. 그리고 중간에 여러분이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팔레트가 있습니다.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보색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. 그럼 여기에 이렇게 컬러 피커가 저런 식으로 배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보색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비되는 컬러들을 우리가 보색이라고 하죠.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이 피커 중에 하나를 이렇게 움직이면 보시는 것처럼 나머지 피커들이 제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것의 반대쪽에서 회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녹색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여기 있는 이 색깔은 바로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피커를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보색의 규칙에 따라서 다른 색상의 세트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아주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디테일하게 색상을 지정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유사를 선택하면 보시는 것처럼 비슷한 색상들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있는 컬러들이 자동으로 지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그리고 삼각형, 혼합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알아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어떤 건지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. 디자이너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명칭만으로도 더 전문적인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시겠죠. 사용자 정의는 여러분이 하나하나의 색상을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. 됐죠? 그 다음에 탐색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 있는 이 만들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만든 자신의 컬러 테마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. 바로 그 공유된 것이 여기에 있는 탐색에 있는 내용인데요. 여기 보시면 모든 테마는 전부 다 지정하는 거고요. 그리고 인기 도수는 많은 사람이 페이브릿을 한 것들이 인기 도수으로 필터링이 되겠죠. 그리고 사용 횟수는 많은 사람이 쓸수록 사용 횟수가 높을 거고요. 이미는 어떻게 지정을 하는 거겠죠. 랜덤하게 나오는 게 이미일 겁니다. 그 다음에 여기서 검색을 해서 이렇게 검색한 결과를 찾아낼 수도 있는데요.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기 언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는데요. 각 언어별로 이 탐색에 올라오는 것의 순위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English를 선택하면 영어권에서 만든 영어권을 선택한 사용자들이 공유한 컬러셋들이 공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한국어는 아직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풍성한 컬러셋을 원한다면 English를 선택하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.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컬러셋을 한 번 클릭해보죠. 클릭하면 그 해당되는 컬러들이 나오고요. 그 중에서 페이브릿을 하게 되면 즐겨찾기가 되고 마이테마로 가보면 방금 제가 페이브릿한 즐겨찾기한 컬러셋이 등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다시 그 컬러셋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포를 누르면 자세한 설명을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의견이나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죠. 그리고 에디트를 누르면 이 컬러를 여러분이 직접 자신에게 맞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다운로드를 누르면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가 되는데요. 확장자가 ASE입니다. 이거를 클릭하면 포토샵이 실행이 되고요. 방금 제가 선택한 그 컬러셋이 여기에 스와치라고 하는 이 항목에 이렇게 등록돼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. 지금까지 어도브 컬러 CC의 사용법을 알아봤습니다.